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보소 관광중어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어디에서 얼마얼마의 거리다라는 표현을 리, 기준점, 거리, 간격, 리, 기준점, 거리, 간격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거의다 금방 곧 뭐뭐하다라는 표현을 마샹지우 동사, 마샹지우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얼마나 뭐뭐하냐는 표현을요, 뚜어 형용사, 뚜어 형용사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3번째 시간, 커피숍 패스트푸드 전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브록 1에 나와있는 단어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주문하다, 린. 린. 몇. 이름절, 숫자 음은사. 지. 지. 잔컵. 우리말 한자. 잔 배자죠. 빼이. 빼이. 뭐뭐하면서 첫 번째 동사 뒤에 적. 첫 번째 동사 뒤에 적. 혜택. 권. 증서. 혜택을 주는 증서. 쿠폰이란 말이겠죠. 요후이 췐. 요후이 췐. 뭐뭐할 수 있다. 뭐뭐시 가능하다. 가능조동사. 동사 앞에. 크이. 크이. 계속하다. 잔. 잔을 계속하다. 즉 리필하다. 슈베이. 슈베이. 손에 들다 가져오다. 나. 나. 음식. 요리. 목록. 음식이 적혀진 목록. 메뉴판. 차이. 딴. 차이. 딴. 차이. 딴. 자기. 자신. 직접. 우리말 한자. 자기. 그대로 쓰시면서. 쯔지. 쯔지. 정리하다. 한자 그대로. 정리. 정리. 확인하다. 한자 그대로. 쯔른. 쯔른. 건너다. 오다. 즉, 말하는 사람 쪽으로 다가오다. 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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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의 것. 명사화 지킬 때 문장 끝에 덕. 덕. 분리해서 따로따로. 펀카이. 펀카이. 남은 음식을 탁탁 쳐서 감싸다. 남은 음식을 포장하다는 단어죠. 따빨. 따빨. 사용하다. 우리말 한자. 쓸 용자죠. 용. 용. 음료. 한자 그대로. 일려. 일려. 더하다. 더할 가짜입니다. 짜. 짜. 설탕. 액체. 즉, 시럽을 의미하겠죠. 당장. 당장. 몸에 진이다. 가다. 떠나다. 즉, 테이크아웃하다. 따이죠. 따이죠.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고어 공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요. 세 번째 문장. 이쪽을 보면서 주문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요. 바로 우리말 한자 붙을 착자인 저, 저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동사 뒤에 쓰여서 뭐뭐 한 채 있다라는 지속의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요. 중고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저, 저라는 단어는요. 동사가 두 개 있는 연동문 구조에서는 반드시 첫 번째 동사 뒤에 붙어서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라는 즉, 첫 번째 동작이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걸어서 간다. 어떻게 말할까요? 조, 저, 쥐, 조, 저, 쥐, 이렇게 말했고요. 말하긴 말하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말하다. 앞에 웃을 소자를 붙여서 샤오저슈어, 샤오저슈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떻게? 앉아서 기다리다. 앉을 좌자를 써서요. 쥐어졌덩, 쥐어졌덩,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쪽을 보면서 주문하세요. 라는 표현을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보다. 칸, 칸. 보면서 칸저, 칸저. 보면서 이쪽. 즉, 이쪽을 보면서. 칸저, 쥐, 비엔. 칸저, 쥐, 비엔. 보면서 이쪽 주문하다. 즉, 이쪽을 보면서 주문하다. 어떻게 말할까요? 칸, 쥐, 쥐, 비엔, 디엔. 칸, 쥐, 쥐, 비엔, 디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외국어 공부해지는 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다섯 번째 문장, 리필 가능합니다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자,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리필하다. 즉, 리필이겠죠. 중고의 특징. 딱 보면 뜻이 보이는 무슨 글자? 듣글자. 그래서 리필하다는 단어를 뚫어져라 보다 보면요. 그 단어의 구조가 계속하다, 잔. 즉, 잔을 계속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다 마시고 나서 잔을 계속 가져다주는 동작. 이것이 바로 리필이겠죠. 그래서 그 표현 역시 한자 그대로 보시면 슈베이, 슈베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요. 누가 누가 빨리빨리 외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누가 어떻게 오래오래 외우느냐. 그 싸움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지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우리말 한자 가능이라는 한자죠. 크넝, 크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단어는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뜻보다는요. 아마도 뭐뭐할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즉, 중국어도 한자요. 우리말도 한자가 있어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반드시 그렇게 쓰이지만 않는다. 이 사실을 꼭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뭐뭐할 수 있다. 뭐뭐해도 된다.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조동사, 크의. 무조건 조동사, 크의. 이렇게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본문에 나와있는 리필 가능합니다라는 표현을 뭐뭐해도 된다. 계속하다. 잔. 즉, 잔을 계속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크의. 슈베이. 크의. 슈베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바로 다음에 나와있는 여섯 번째 문장. 메뉴판 보여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또 눈에 들어오네요. 자, 우선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단어는요. 바로 우리말 한자, 붙잡을 나, 손잡을, 손에 넣을 나, 즉 나, 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잘 보시면 가운데 맨 밑에 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단어는요. 회화에서 자주 유용하게, 다양하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손에 들다, 나, 나, 손에 들고 있어라 라는 말을요. 손에 들다, 앞에서 배웠던 뭐뭐한 채 있다라는 단어의 결합. 나, 저, 나, 저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손에 들고 와라 라는 말은요. 손에 들다, 오다, 즉 가져오더라는 뜻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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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손에 들고 가라라는 말을 손에 들다, 가다, 떠나다 구조, 즉 가져가다라는 말을 나, 저, 나, 저 이렇게 유용한 회화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뭐뭇을 보여드릴까요? 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뭇을 손에 들고 올까요? 즉, 뭐뭇을 가져올까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뭇을 손에 들고 올까요? 라는 말을 뭐뭇을 가져올까요? 이렇게 이해해서 나, 슘머슘머마, 나, 슘머슘머마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메뉴판을 즉, 음식, 목록 음식이 적혀진 목록 어떻게? 차이, 딴, 차이, 딴 여기서 잠깐 중고 공부에 지른 길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즉, 우리가 배웠던 목록 미스트를 의미한 단어 딴, 딴이란 관련 단어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장부, 목록 장부에 적혀진 목록 즉, 계산서라는 의미로 짱, 딴, 짱, 딴 이렇게 외웠었고요. 두 번째, 사다, 목록 음식이 적힌 목록을 사다 즉, 계산하다는 뜻인데요. 마이, 딴, 마이, 딴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물리다, 물건, 목록 물건을 물리는 목록 즉, 있어 보이는 말로 판매 취소 영수증 어떻게 했었죠? 토이, 후어, 딴 토이, 후어, 딴 이렇게 잘 차곡차곡 정리해두시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있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메뉴판 보여드릴까요? 라는 표현은요. 손에 들다 음식 목록과 즉, 음식 목록을 가져올까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나, 차이, 딴, 마 나, 차이, 딴, 마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열한 번째 문장 따로따로 포장할까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따로따로란 말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따로따로 즉, 나눠서 분리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말 한자 나눌 분자인 푼, 푼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중국어의 특징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국어는요.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 자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우리말 한자 열개자인 카이, 카이라는 단어는요. 동작의 결과가 붙어있는 것이 떨어지다 즉, 분리, 이탈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단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떠나다란 말을요. 리카이, 리카이 이렇게 말하고요. 열다라는 두 글자 동사를 따카이, 따카이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나누다라는 두 글자 동사를 펀카이, 펀카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펀카이, 펀카이 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요. 따로따로 나눠서, 분리해서, 뭐, 뭐하다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나눠서, 뭐, 뭐하다라는 표현을 패턴으로 정리해 보면 펀카이 동사, 펀카이 동사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요. 따로따로 잘 놓다란 말을 따로따로 놓다, 잘 이러한 구조로 펀카이, 펑하오 펀카이, 펑하오 이렇게 말할 거고요. 두 번째, 나눠서 드릴까요? 라는 말을 나눠서 주다, 당신에게 까 이러한 구조로 이해해서 펀카이, 개인인 마 펀카이, 개인인 마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같은 포장하다라는 뜻이지만 남은 음식을 싸고 가는 동작을 의미할 때는요. 남은 음식을 탁탁 쳐서 감싸다 이렇게 의해서 받아들이는 두 글자 동사 따빠오, 따빠오 동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따로따로 포장할까요? 라는 말은요. 따로따로 나눠서 음식 포장하다가 이렇게 의해서 어떻게? 그렇죠. 펀카이 따빠오마 풍카이 따빠오마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골라 골라 골라서 열세 번째 문장 음료수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이런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요, A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중국어를 외울 때 무작정 한국어 표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국어 표현을 통해 어떻게 보다 쉽게 이해하면서 외워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A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라는 말을 어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리해보면 첫 번째 원하다 야 야 원하다 무엇 즉, 무엇을 원합니까? 라는 말을 야오샤머 야오샤머 이걸 더 펼쳐서요. 원하다 어떤 무슨 뭐 즉, 어떤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는 패턴을 야오샤머 명사 야오샤머 명사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색상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는 말을 어떤 색상을 원하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색상을 의미하는 예언스라는 단어만 딱 갖다 붙이면 야오샤머 예언서 야오샤머 예언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디자인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는 말 역시 어떤 디자인을 원하나요? 그래서 디자인을 의미하는 양시 단어만 뒤에 딱 갖다 붙여서 야오샤머 양시 야오샤머 양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물건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는 말을 어떤 물건 원하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물건을 의미하는 똥시 똥시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야오샤머 똥시 야오샤머 똥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음료수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라는 말을 어떤 음료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야오샤머 인력 야오샤머 인력 이렇게 하나를 위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용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 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뭇을 손에 들고 올까요? 즉, 뭐뭇을 가져올까? 라는 표현을 나, 샤머샤머 나, 샤머샤머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따로따로 나눠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을 풍카이 동사 풍카이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A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라는 말을 어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야, 샤머 명사 야, 샤머 명사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웠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